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승대학 정보선 정대란입니다. 이번에 신과물에 대해서 다시 두번째 강의 신과물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상태로 오냐면요 신병이라는 것을 겪게 돼 신병이라는 것을 나름대로는 신병을 겪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신병이 조금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병을 조금 더 심하게 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병을 지독하게 심하게 앓는 사람이 훨씬 더 용감하냐 아니면 신병을 가볍게 앓고 넘어간다고 해서 덜 용감하냐 그거는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신병을 강하게 앓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확실히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영검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도 신병이라는 스스로의 판단과 주변의 판단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거 역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무당이라는 직업을 내가 선택을 해서 무당이라는 삶을 살아갈 경우에는 그 신병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훨씬 더 무당으로서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무당에서 좋은 조건이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첫째로 점을 잘 받아요. 두 번째로는 그 점을 볼 때 그 집에 어떤 조상을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점을 봐서 굿이라는 것을 행할 때 그 집 조장을 내 몸에 실려서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병을 굳이 두려울 거는 아닌데 다만 조심할 거는 이 신병이라는 이름을 어떤 사람들이 퇴마라는 이름으로 허주다, 잡귀다, 잡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 퇴마라는 이름으로 신병을 치료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지만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내 신병을 퇴마로 고쳐낼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특히 허주나 잡귀나 잡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느낄 때 아니면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내 조상님 중에서 어떤 분이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젊어서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동반해서 늘상 같이 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고통이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살아가면서 돌아가시는 과정에서의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신병이라는 증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깨져서 돌아가신 분이면 내가 머리 아픈 증상에 시달려야 되고 어떤 분이 목을 매달아 죽었더니 약을 먹었다면 그 증상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런 복합적인 증상이 여러분들을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몸이 아프게 만드는 걸 신병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로 퇴마를 해버리면 이 양반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큰 역할을 하면서 오실 분들인데 이 양반들을 퇴마를 해서 쫓아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기분이 좋겠냐고요. 이거를 옛날에 우리 선배, 어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시는 조상님들을 질러서 쫓아버린다. 내 질러 버린다. 그럼 이 질러는 효과는 여러분들이 무당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한 영원히 후유증처럼 여러분들 몸에 난 상체기처럼 영원히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악한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 스스로 이것이 신병이다라는 생각이 정말로 탄 1%라도 들어가시는 분들은 퇴마하는데 끼욱거리면 정말 큰일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천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신을 천도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상님을 천도하는 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우리 무속인들이 조상님을 천도하라는 용어는 불과 3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교에서 천도자라는 이름이 무속인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천도라겠지 그전에는 조상님을 풀어드린다 그랬어요. 조상님을 풀어드려서 회원해서 조상님을 원 풀어드린다 그랬어요. 원 풀어. 한 풀어드린다 그랬어요. 조상님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조상을 천도로 해서 천신으로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조상을 천도한다는 말에 또 여러분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다음 편에 또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직 무당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당집에 끼욱거려 본 분들도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내 조상을 천도한다고 하셨던 분도 그 조상님이 만약에 극락세계라는 데가 있다면 거기 있지 왜 또 와. 내년에 제사 때면 또 오고 내년에 곧판 벌리면 또 오고 여러분들이 무당됐다고 왜 찾아오냐고 그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 처박혀 있지. 이런 길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상님은 영원히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야. 다만 이것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 무당이 되고 못 느끼는 사람은 일반인이 되고 이 조상이 천도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만 이 조상이 원을 푸른 상태로 나한테 오느냐 원이 안 풀린 상태로 나한테 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조상님이 깨끗한 느낌 아직도 험하고 힘든 느낌이 있을 뿐이야.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기회를 만들어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과물이라고 신과물이라고 신병과 유사한 정신병 증상이 있어요. 이 정신병은 퇴마나 호주로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정신병을 더군다나 신꽃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정신병 증상이 있는 사람 헛소리 헛소리 과대망상 피해망상 우울증 조울증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불면증 이런 것들을 신병이라고 착각을 해서 내림꽃을 해놓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금의당은 사기꾼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신병을 테마로 한다든지 신병을 천도한다든지 하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소설가는 되요. 소설가 무당이 아니라 소설가로 입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신병자를 정신병 기운이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정신병으로 하니까 정말 미쳐서 동네방네 꼬꼬꼬 돌아주는 건 정신병이 아니에요. 헛소리 하고 눈에 뭐가 보인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 나에게 막 회꼬질한다. 저기서 막 누가 나를 때린다. 밤에 막 악몽이시다. 이거 다 무조건 신병이라고 몰아붙여서 이 정도 가지고 신꽃을 한다고 치면 이거는 금의당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비롯해서 이 당사자 비롯해서 가족까지 가족까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워놓고 평생을 이 사람들은 신꽃을 잘못 받았다는 이유로 평생을 구판해서 구타다가 잘못하면 끝장나게 돼 있어요. 특히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이 증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병과 정신병을 구분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현진부당에 계신 분들도 지금 내가 나한테 온 손님도 신병과 정신병을 구분하지 못하고 구슬에서 내린 구슬을 신구슬을 했냐면 이거는 여러분은 사기꾼이 되는 지름길이고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아니면 스스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다는 사람들이 신구슬을 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신병 증세가 우울증, 조울증, 과대망상,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이건 신병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역시 그 판단은 신가무티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굴레를 씌워놓고 멍해를 씌워도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요. 특히 신병의 경우에 이것이 여러분들 타고난 무당으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는 증거다. 내가 이의 없이 몸이 아프고 이의 없이 무얼 해도 잘 안되는데 내가 사고력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판단력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마구잡이로 헛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막연히 어디서 무슨 악마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닷없이 꽃과 쓴 할머니가 보이고 느닷없이 칼 든 할아버지가 보이고 느닷없이 귀에서 방울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느닷없이 어느 때 자다 보면 꿈속에서처럼 사로생선처럼 어떤 소리가 들리고 모양이 보이고 그러면서 몸이 아픈 분들은 100% 신병입니다. 신병 중에서도 여러분들 집안에 계신 어떤 조상님이 약을 먹었든 목을 맸든 청춘에 죽었든 나이 들어서 중풍으로 돌아가셨든 아니면 그냥 수명장소에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에서는 최소한 하루 이틀을 한 달 두 달을 몸이 아픈 상태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100살 먹어서 죽으나 두 살 먹어서 죽으나 죽기 직전에는 다 몸이 아프게 돼 있어. 그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신병이고 그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을 보고 구설할 때 남이 제갓집 조상에 돌아가신 분들의 기운을 느껴서 조상을 잘 풀 수 있고 실을 수 있는 무당이 된다. 너무 신병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지만 신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해결하러 밀어간다든지 대감을 보신다든지 신당을 꾸며놓고 내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그 신병의 정도와 오신 신령님들이 조상님들이 지금 당장 가야 될 걸 바라느냐 1년 후 2년 후까지는 내가 봐줄 거자 그거는 한번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천도제라든지 1편에서 다뤄줬던 다른 부분 눌렁꽃이라든지 시주단제라는 이런 부분의 강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여 정버서 정대호입니다.